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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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베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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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슈 이슈 네 여러분들 새 느낌 보고 계실까요? 예 네 신대하게 보고 계실까요? 네 반갑습니다. 저는 거리에서 마술하고 있는 마술사 누리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에도 제 공연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장 신기한 마술 딱 한가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술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평일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갈 때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놀러가 오실 때 전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공연! 제 방을 재밌고 신기하셨다면 제가 앞에 박스로 놔둘겁니다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의 네모난 마음 파란색깔 파란색깔 수록색깔 마음들 약권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돈 달라는 대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금없는 시대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계좌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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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 계좌번호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마술 같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그 박스와 함성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마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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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